자 지금부터 진짜로 된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네 이거 허벌리다게 많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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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그 다음에 잠깐 꺼내지 말라 이거 자꾸 꺼내요 얘 허햇반 햇반 햇반 진짜 많다 이거 쌀하고 햇반하고 고르라고 해가지고 햇반을 골랐어요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엄마가 빨리 꺼내버린 얘들 얘 얘 얘 얘 얘 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? 와 그 다음에 저기 쟤네들 그 다음에 계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얘들 나오고 있어 뭐해 이것도? 사골곰탕 사골곰탕 닭곰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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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베이컨 무티슈 발사 농심 남면 농심남면 신내면 컵라면 그럼 뭐야? 신나면.... 신나면 또 와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장조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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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오 메추럴 장조림 오예 다음 뭐야 먹을 건 없네 락스? 과자 같은 건 없네 세상에 포카리스 웨트 뽀가리 다음에 샴푸까지 샴푸까지? 세상에 샴푸 컨디셔너 우와 이것 좀 봐봐. 이거 한창이면 다 됐어 햇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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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진짜 많다 암튼 15일 동안 이거 갖고 먹고 살아 오예 다 먹고 살겠다 잘 먹겠습니다 빠이 빠이